한국국토정보공사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원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시는 것처럼 어제 선진국 주식상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미국 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3만 불에서 겨우 지금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이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게 진짜로 뜨거운 얼음 같아요. 같이 존재될 부분들이 아닌데 어저께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시장 떨어지고 이게 다들 올라가는데 금리 상승되는 것 같으면서도 채권값은 따로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결심 하나 했어요. 집에 있는 경제학 책들 다 이번 주말에 다 없애버리시겠네요? 당근 마켓에 팔아버리려고.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그저께부터 미국 월스트리트 주요 언론들에서 하는데 중간값이 나왔어요. 2분기가 10.5%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추정치입니다, 아직까지. 그다음에 3분기 8%, 4분기 6% 이렇게 나오다는데 이거를 거꾸로 다시 연율이니까 역산을 해서 보니까 올해가 미국이 6%대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된 거 아니냐. 그럼 진짜 피크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붙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채권 매수세가 어저께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찾다가 보니까 딱 하나 인과관계가 그래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저께 숏 커버링은 무지무지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매수세가 굉장히 어저께 많다 보니까 채권값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와서 오늘 장 마감하는데 1.19까지 찍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지금 굉장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인과관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채권 넣는 것들을 지금 숏 커버링을 하면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 했고요. 또 의외로 어저께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거기다 독일의 국채들이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등등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채권 매수세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데 억지로 찾자면 그런 정도지. 따름은 없었고 일단 제가 보기에 1번 변이 바이러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이게 계속 사실은 호재로 갔어야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되면 유동성 공급이 계속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르는데도 오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금리 인상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 국채 가격도 같이 올라버렸거든요. 거기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진짜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의 채권 시장에서의 숏 커버링이 어저께 굉장히 많았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미국 언론들에서 얘기가 과거에 2004년도 5호라고 2010년도 4월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누가 또 찾아냈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서 조정이 2%대의 조정을 받고 바로 실적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번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럼 한국그룹 증시는 왜 이렇게 진짜 굉장히 파란불로 이렇게 도배를 하느냐. 지난 8개월 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쉴 때도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고 다발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느냐 하면 저는 7월 29일 날 미국이 2분기 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나오면서 변동성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들이 계속 좋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훼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며칠 조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뭐 하지만 이게 오래 갈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의 시장의 파동이 경기 둔화 우려와 합쳐져서 이뤄진 해프닝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사고 다발 구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한 두 달 전 정도서부터 7월 8월 달에 사고 다발 구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사고 다발 구간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에서는 회복 속도가 향후에 상당히 좀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피크를 지날 거다라고, 2분기에 피크를 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물가와 마찬가지로 피크를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낮아질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 이게 아닌가 싶기는 하기는 한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온건한 확장 단계 있지 않느냐 일단 기저효과는 끝나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앞으로 2분기 최고치를 찌는 것들은 다 시장에서 알고 있고 그럼 얼만큼 떨어질 것이냐 그런데 지금 10%에서 8%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율 계산을 미국은 하기 때문에 그 이전 분기에 성적들이 굉장히 다음 분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곧 이것은 회복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 과거에 두 차례의 사례를 말씀드린 게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회복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어느 정도 최장으로 갔냐 세 달까지 간 적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달이요? 그런데 세 달까지 갈 지금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고 결국은 7월 29일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나오는 고용동향 두 가지의 두 고개를 잘 넘으면 썸머 랠리가 그래도 우상향의 연장선상에서 거의 붙어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과 그다음에 또 금통이 이후에 나온 얘기를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금리 인상에 관한 불태전의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할까요? 그리고 또 연말까지도 한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상의 단기 금리 외에는 기준 금리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물로 해서 다스리는 게 자산시장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게 고승범 의원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전까지는 조윤재 의원 두 사람 매파로 알려진 사람들은 이번에 조용했어요. 그러면 벌써 세 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세 표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한 번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대선이라는 또 큰 이벤트까지를 보아오고 그다음에 금리를 한 번 올리면 한 세 달은 그 여파를 우리가 돌아서 들어오는 것까지 본다면 다음 달에 올리는 게 맞죠. 그래야 충격을 계속 완화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주열 총재도 매파, 고승범 의원 매파, 또 기존 매파 두 분 이러면은 뭐 네 표 확보됩니다. 네. 표결로 봐서는 하는데 다음 달에 두 사람 이상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면 무조건 그 다음 달에는 무조건 올리는 거고요. 하여튼 조금 봐야 됩니다만은 한 번은 올리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뭐 다른 데하고 의논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제 팔러시 믹스가 있으니까 지금 뭐 재난지원금 분다 뭐 또 부양책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렬하느냐가 문제지 다음 달부터 금리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놓고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를 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 지표를 봤더니 지난 1년 사이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24%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2010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평은 2.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작년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9년 동안에 올랐던 거가 한꺼번에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이걸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 사이에 13% 미국도 거의 15% 독일도 15%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28% 이렇게 올리고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딱 제시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계속 지금 소비자 물가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죠? 뭐 자산의 불균형, 금융의 불균형의 아주 정확한 예인데요. 사실 지금 언급하신 나라 중에 캐나다는 벌써 테이퍼링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캐나다는 9월 달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지금 시작한다는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주택가격에 따른 금리 인상,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을 갖고서 주택가격을 잡는 데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많은 후폭풍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롯이 주택가격 잡는 것에 간다 그러면 진짜로 띠매고 한국은행 앞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상 지금 모든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해놨지 금리로 움직일 주택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가 금리하고 연관성은 좀 적은 반면에 사실은 공급량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량을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과세 부분 이런 걸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잡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순환이 가게 해야지 금리를 오면 앞으로 생산될 125만 가구의 한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에 또 이루어지는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만약에 한국은행의 진짜 생각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이 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있고 가뭄도 있고 또 갑자기 안 더웠던 곳에서 엄청나게 더운 곳도 있고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하반기에는 에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즉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형태가 올 거다라고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거든요. 하반기에 정말로 에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뚜기라면에서 13년 만에 라면값을 올렸으니 이제 촉발은 된 것 같고요.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이런 기후변화에 큰 영향받는 게 한 60% 되고요.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농사를 짓는 지역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유입이 막혔습니다. 지역 봉사되니까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남부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막혔고요. 사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라서 에그플레이션이 사실 한 해만 갈 거 아닙니다. 한 해 농사를 하면 2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에그플레이션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영향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수요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차원에서 하반기 에그플레이션을 잘 다듬어야지 수요 차원에서 자꾸만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책을 발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것도 엉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그냥 상수로 두셔야 됩니다. 공급이 모자랍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이렇게 7%, 8%대에 그리고 10%대에 지금 경제 성장을 하면 거기서 전 세계에 곡물, 물동량 다 들어가도 지금 모자른 판이거든요. 등등. 에그플레이션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3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그냥 친구로 생각하시고 지나가는 부분들로 해서 한 텀이 돌아서 정상화되는 과정까지가 조금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최근에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간 부분들을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갈등이 최근에 계속해서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미국이 홍콩 사업에 대한 위험도 경고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중관계, 현재 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의 지금 밀당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고요. 사실은 최근에 미국이 한 조치 중에 가장 컸던 게 ASML에서 EUB 노강장비 주공급실 금지 내려버린 거는 뭐 이거는 니네 이제 반도체 하지마. 이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법 제정이라든가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 반외국 제재법 등등을 지금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말도 심해졌어요.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르니 등등을 가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느 한순간에 두 정상이 만나는 기점까지는 기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이번에 에이펙트에 잠깐 화상으로 만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1대1의 부분들을 가는데 지금 뭐 제익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가장 하루 24시간을 다 쏟아붓는 게 이런 임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올림픽도 끝나야 되고 또 사실 지금 자기네 내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말계에서 한번 만나는 거기까지는 이런 밀당 특히 주도권 확보는 계속되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전쟁 강도가 세면 세졌지 약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 그 복싱할 때 벨트라인 밑을 때리면 그렇죠. 반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정책을 내놓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걸 보면 자꾸 벨트라인 밑을 때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장위구를 낮추거나 그 다음에 또 대만 문제 이런 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싸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짖는 게는 물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짖는 게는 물지 않는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원고원 고문희였습니다.